안녕하세요 라룩입니다 오늘부터 태닝을 시작을 할건데 왜 태닝을 해야 되는지 태닝하면 어떤게 좋은지 태닝을 하면서 제 나름의 몇가지 꿀팁들과 피해야 될 점 태닝하기 전후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예스 자 오늘 첫번째 야외 태닝을 하고 왔구요 바깥쪽 팔보다는 안쪽이 더 잘 안타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위로 올려서 이 팔 뒤쪽을 많이 태워주려고 노력을 해요 태닝하는 시간은 2시에서 2시 40분 대략 한 40분 동안 했는데 처음 태닝하시는 분들은 대략 한 20분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태닝하는 시간은 12시부터 2시 정도 이때가 가장 해가 뜨거울 시간인데 이때를 피하고 태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저같은 경우에는 얼굴도 같이 오일은 목 밑으로 얼굴은 선크림을 가볍게 펴 바릅니다 얼굴 태닝을 하고 싶지 않다 수건같은걸로 덮으셔서 태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닝은 끝나시고 샤워하신 다음에 바디로션은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이제 몸에 있는 수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아 그리고 물 자주 드셔주시구요 태닝하기 전에 물 마시고 태닝이 끝난 후에 평소에도 계속 물을 좀 더 많이 마시구요 자 볼에 두번째 태닝이자 첫번째 실내 태닝을 하러 왔습니다 이 로션을 구입을 했거든요 얼굴에는 선크림을 바르고 몸에는 태닝 로션을 바르고 15분동안 실내 기계 태닝을 했습니다 바디로션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실내 태닝을 하시는 분들은 7분에서 8분정도 1,2회,3회 지나가면서 10분,12분 이렇게 점차 늘려나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닝실에 와서 태닝을 하고 난 다음에 꼭 해야 될게 있어요 실내 태닝 4분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들어가서 문을 이렇게 닫아서 밖에서 태닝 기구를 틀어줍니다 세번째 태닝을 마쳤습니다 오늘이 네번째 태닝이구요 네번째 태닝을 마치고 네번 밖에 안했지만 생각보다 색깔이 많이 올라왔어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오우 좋아 아주 좋습니다 지금 색깔이 아주 잘 올라오고 있어요 예스 예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은 더 자주 더 많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태닝은 마쳤습니다 자 이제 태닝을 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태닝 완료했습니다 여덟번째 태닝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태닝 물론은 여덟번째 태닝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할건데 그냥 빨리 여름이 다 끝나가지고 태닝 브이로그 마지막 여덟번째 태닝을 마쳤구요 한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잡혀있던 대회가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가 취소됐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여덟번째 태닝까지 마쳤고 태닝하기 전 피부톤과 태닝을 다 마친 피부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닝을 해야되는 진짜 강력한 이유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근육선이 확실하게 더 잘 보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어깨를 다쳐서 대략 한달동안 운동을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기간에 태닝이라도 하자 하면서 되게 오랜만에 헬스장을 갔는데 오랜만에 본 형님께서 무슨 운동을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몸이 너무 좋아졌다고 그런 말을 꽤 많이 들었어요 운동을 안했는데 근육선이 확실히 더 잘 보입니다 두 번째 강력한 이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여성분들께서 구릿빛 피부를 좋아하십니다 아닌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 헬창TV라고 혹시 아시죠? 거기서도 여성분들의 남자 체제 방별 선화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선택 많이 받았던 남성분 이유 중 하나가 피부가 구릿빛이어서 뽑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봐도 구릿빛 피부가 더 멋있고 더 공간미가 있어 보입니다 제 몸 전과 후의 모습을 보면 공감하실 거예요 되게 별롭니다 지금 이거 영상 찍으면서 첫 번째 제 영상을 봤는데 몸이 너무 허해요 태닝하길 잘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일일이 다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치대장 나룩의 태닝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